한이주 씨는 상상도 못 할 텐데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제부터 사랑해 왔었는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?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?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?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 친엄마한테도 버림받은 애를 어떤 남자가 사랑하겠어? 나 이주랑 헤어질게 그리고 너한테 가고 싶어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 모든 걸 걸고 아니주 너 그들에게 복수하겠습니다 결혼 유라 말고 나랑 하면 어떻겠어요? 너 돌았어? 네 더 건드리지 말라고요 나를 소독을 이렇게 만든 사람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네